파이팅! 6번대쯤은 지금 가운데 와주세요. 4번대쯤은 첫 번째 게임. 일어났습니다. 맞다. 2번대쯤은. 2번대쯤은. 1번에서 2번대쯤. 3번대쯤은 진짜입니다. 2번대쯤은. 2번에 가진 2번대쯤은. 3번대쯤은 79.3kg. 박채성 선수 5번 배틀으로 와주세요. 화이트 남성 고등부 마이너스 70 자체급에 홍성진 선수, 장승규 선수, 임동현 선수, 강동환 선수께서는 배틀 4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클로즈 가드, 다리 클로즈 가드, 다리 클로즈 가드, 어깨 위에서 클로즈 가드. 연기야 4대0이다, 결롭게. 난 communism 천기 holes 내 querida, 상대 one. 상대 EllFF입니다. 텔라이발 donde lost the ball is seen. 호른발 컨트롤 당하면 안돼. 호른발 중국들이 허벅지 계속 컨트롤하면서 상대방 당겨내 오른손 당기고 오른발 밀고 그렇지! 잘 됐네 일어나! 일어나! 왼손으로 발목 죽여 울었다! 좋다! 오른발 끌고 오른발 끌어야 돼 있어 트레인드부, 트레인드부 조심해 트레인드부 한 번 더 그렇지 허벅지 허리 세워네 두려워 필요없다 왼손으로 소매 딱 잡아 왼손으로 상대방 같은 방향으로 소매 잡아야 돼 왼손으로 소매 트레인드 올라온다 왼손으로 소매 잡아 그렇지 거기 자꾸 일어나다 이분도 자꾸 일어나 그렇지 됐다 가만히 들어와 봐 빵 아니야 아니야 왼손으로 괜찮다 그렇지 간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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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들어왔다 노기 부른 앙성구 어덜트 앱솔 선수들께서는 7만 페트 앞으로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기 부른 앙성구 어덜트 앱솔 선수분들께서는 7만 페트 앞으로 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파치 뭐 나도 공휴가 좀 차트적으로 하고 있는다 공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간다 하고 싶은 거 과자 하고 생겨라 바로 형 오른뚜 베드라이스하고 하자 오른뚜 베드라이스하고 하자 왼쪽으로 펌서 그렇지 발목 추경하고 오른뚜 베드라이스 파야지 그렇지 야 너 왜 조용해 한 번 더 가야지 멈추지마 실리면 안된다 실리면 발목 추경 자랑가 침병기 같이 일어나 같이 일어나 같이 일어나 그렇지 머리 죽여 머리 죽여 그렇지 바로 가자 팡 입고가 차려 그냥 한 번 치자 오 저보다 이해도가 더 콕콕 2차 3 연기야 이게 40초 연기야 경혁에서 하나 하나 오른손으로 이렇게 흙이 흙이 고개 딱 넣어 하기로 목으로 손이 안 들어갔으면 괜찮아 손 안에서 손 갈아놓고 손 양손으로 솜에 끝들여 조금도 당겨 올려 그렇지 그렇지!